안녕하세요 여러분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강추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강추템이 뭘까요 강사들에게 추천하는 아이템 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강의안을 만들 때 또 강의 내용에 참고할 만한 사례를 찾을 때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몇 가지 사이트들을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면 좋을 만한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만들 때요 어떤 강의 주제를 하던 우리가 그냥 지식이나 정보만 전달하기는 좀 아쉽잖아요 정말 실감나고 공감될 수 있는 사례라던가 일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게 되면 아 이 강의 주제에 관련된 내용과 덧붙여져서 듣고 있는 사람들의 흥미도 그리고 몰입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이론을 설명을 하더라도 그 이론과 관련된 내가 경험했던 사례라던가 나의 가까운 지인들이 경험했던 사례 또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뉴스라던가 요새 이슈가 되는 트렌드라던가 많은 뭐 그런 크리에이트들이 겪었던 사례라던가 다양한 것들을 강의 자료에 녹아내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될 수 있는 강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좋은 강의를 만드는 건 공감이라는 요소가 빠지면 아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보여드리는 사이트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내 강의 안에 좀 녹여봐야겠구나 또는 이런 사례들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사이트는요 바로 까탈로그라는 사이트입니다 저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까탈로그라는 사이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까탈스럽게 고른 취향 뉴스레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딱 이거 보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요새 많은 트렌드들 또는 어떤 제품이 새로 나왔는지 어떤 물건을 사면 행복해지는지 이렇게 전문 에디터들이 까탈스럽게 골라서 고객들에게 취향을 선물하는 뉴스레터 형식의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뉴스레터 구독을 하고 있어서 매일 오전 일찍 매일이 항상 와요 그러면 오늘 이슈됐던 사례라던가 사건도 있고요 또 새로 나왔던 신제품 이런 것들까지 다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 안을 만드실 때도 이런 것들이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스타트 뉴게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입력하시면 무료 구독이 가능합니다 까탈로그가요 유튜버 중에 디에디트라는 이분 있죠 이 편집자들이 만든 유튜브 있거든요 이분들이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나의 첫 메타버스 체험기 하면서 다이슨 데모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게임이 전부였던 소년에게 새로운 제품이 나온 HP 이 제품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런 시계 제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월간 비추천 드라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되게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보세요 그거 보시면 아 요새 또 굉장히 얼리 어댑터들이고 또 빠르게 이 트렌드들을 체크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진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뭐 이렇게 응대를 하거나 또 요새 나온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고객들의 이런 취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CS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의 이런 사례들로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제 메일에도 이 까탈로그가 보낸 메일들이 굉장히 많죠 날도 추운데 오늘은 집에 있을까 하면서 에디터가 직접 고른 트렌드들을 뉴스레터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연결돼서 링크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구매도 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요새 트렌드들도 파악할 수 있는 재미난 뉴스레터 사이트 카탈로그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뉴닉이라는 사이트예요 뉴닉이라는 사이트 한번 같이 볼까요 뉴닉도요 방금 카탈로그처럼 이렇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되는 건데 이슈되는 신문들 있죠 기사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해주는 뉴스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요새 신문을 잘 안 읽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신문 같은 것들을 특히 주요 내용들 전달해 주시면 제가 오늘 이슈됐던 거 요새 사회가 돌아가는 거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이트에 가시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 알고는 쉽지만 신문 볼세 없이 바쁜 게 우리 탓은 아니잖아요 월화수목금 아침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세요 너무 좋지 않나요?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저에게 뉴스레터를 보내줍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뉴스레터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뉴스레터를 봤는데요 보면 비극적인 참사라고 해서 프랑스 바다에서 뒤집힌 난민 보트 이 사회적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아주 중요한 내용만 찝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교육 과정이 바뀐다고 그 총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니까 제가 신문이 복잡한 내용들을 다 보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오늘의 1분 뉴스만 봐라 그래서 오늘 키워드들이나 주요 뉴스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뭐 뉴스가 왜 필요해요 강의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강의 또 어떤 일을 하던 세상 돌아가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새벽 6시가 되면 그 종이 신문을 읽으셨거든요 아빠가 항상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 하면서 저 어렸을 때 정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되게 잔소리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지 못하면 저도 그 안에서 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맨날 뉴스 보시고 신문 보시고 하시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뉴스와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나도 이제 조금 어른이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의라는 업무도 저는 항상 이 신문을 정말 시크릿을 정말 많이 했어요 몇 년 동안 매일 아침 회사 다닐 때 오전에 그 이사님이 보시고 난 그 신문 여러 가지 종류 그거 보면서 거기서 이제 이사님이 다 보셨으니까 허락을 받고 매일 제가 주요 내용들, 키워드를 가지고 스크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파일철은 여성 리더십이나 리더십,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또는 CS, 고객들 이런 식으로 다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나중에 강의를 준비할 때 이런 자료가 굉장히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문이라는 걸 하나의 저의 자료를 만드는 수단으로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인터넷 기사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 뉴닝이라는 사이트는 더 좋은 건 인터넷 수많은 기사 중에서도 또는 신문 내용들 중에서도 좋은 또 이슈가 되는 그런 기사들을 콕콕 집어서 뉴스레터로 딱 보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바로 이 뉴닝이라는 사이트입니다